안나 유저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하자 잘 안 끊긴다 신기하네 안나 유저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럴때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어요 뭐야 저기 없라니 저기 없라니 아 초풍인데 안나갔다 아 왜 맞아 왜이렇게 길게 나가지 왜이렇게 길게 나가지 웨이브 야 미친 초풍을 카운트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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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하네 아 왜? 아아 사운드 못내노 아 형 치다맞았다 와 콩고 숨긴다고 보소 아 안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잘하네 그러니까 아 왜 초풍이 자꾸 안나가지 돌겠네 아 뭐야 아 아 한 번 먹었다 한 번 먹었다 와 한 번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초폴 노리고 쿠키 가네 야 눈 좋다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시가 끊기지 이쪽도 아 아 개 썩었네 진짜 웨이브 두 번 깔았는데 일부러 타이밍 꼬으려고 이렇게 늦게 쓴거거든요 근데 타이밍 늦게 꼬는건 좋았는데 축이 안잡히잖아 이러니까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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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혼자 게임할래? four 아 아니 뭐 그렇죠 아 개막 와 정말 잘하네 아 초풍이 안 나간다 아니요 저 그거에요 천식이에요 와 잘 들었네 야 다 만난다 헬로 아 초풍이 안 나 아 큰일났다 초풍 미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 초풍을 못쓰겠다 왜 이럴리 아이고 아이고 초풍에 걸리는건가봐요 아 안 때려야지 안 나왔어 아 미스 아 진짜 아 미스 너무 많이 한다 아 미스 왜이래 아니 나 한 번 썼는데 막냐 레드도 있었잖아 한 번 썼는데 막냐 와 대박반다 아 망한데 아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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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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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하이킹 미친 왜 이렇게 길어 저 멀리서 썼는데 뭐야 왜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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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킥 개좋네 진짜 네 기가스는 끝났습니다 이제 샤오이 해야 돼요 와 너무 잘한다 아 아니 공격할 타이밍이 어디야 아니 나 공격할 타이밍이 어디지 계속 이거 압박만 다하고 끝나네 아 미트 돌겠네 motiv 크어억 저기서 이즈 걸고 있네 아 하이킥 쓸 줄 알았는데 뭐에 맞썼는데? 아 아 아 잘한다 아 낚시꾼 아 야 개개는 타이밍 봐라 아 너무 잘해 아 개개는 거 다 걸려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안 돼 초콤 아 아 아 아 미스 너무 많이 난다 와아 아 연병하네 진짜 미스 아 뭐하냐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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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못 이기겠다 oh 하나도 모르겠어 아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지 야 안나 기사오퍼 야 안나 기사오퍼가 후딜이 몇이야? 14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았다고 아 진짜 막았는데 아 아 아 아 원투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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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뭔데 미스 왜이래 아 미스 왜이래 아 아 아 아 아 아 기어가 나와 아 아 미스 미치겠다 왜이렇게 미스하지 아 아 아 기어를 담았노 아 아 아 아 아 진짜 보호 막아준다 저거하면 저거 보호막아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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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아깝다 와 이거 진짜 아깝다 후디 왜이렇게 짧냐 저거 아 잘 노렸는데 아 또 안나갔어 초폭 눌렀는데 왜 이럴까 아 뭔데 이거 아니잖아 ны bust 근데 저거 너무 하자 아 놀라는데 안돼 으 으 으 부 으 으 아아아아 그래 양손 눌렀어 아...절로 어렵네 어? 왜? 아 따라오 뭐야 미쳤따리 아...저기술이 저런 용도구나 와 미쳤다 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땅 맞게 나와 차이점 차이점 내가 이기지 않을까? 와 다행이다 와... 완전 써놨어 와... 진짜 잘한다 와... 진짜 잘한다 와... 존나 잘한다 진짜 잘해 거리 조절이 딱 맞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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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와... 야아.. 졸라 잘한다 우와.. 개 잘한다 여기요 프라님 순발력이며 아.. 진짜 1대로 한번 하겠는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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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아.. 어.. 아.. 왜 안돼 어떻게 갔냐 대박 아.. 저걸로 저렇게 쓴거구나 아.. 흘렸네 아.. 미스트 기호 쓴거 아닌데 중요한 중간에 기호 나가면 맥 빠진다 아.. 길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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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 왜 자꾸 멈춰 게임이 아 뭐 1 눌렀는데 안 나갔어 영어냐 특이 문젠가 아 왜 이러냐 아이고 와 압박 존댓나 으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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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한 번을 못 막냐 아 진짜 으 라운드 1 파이트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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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또 쓰겠다 하다가 또 맞고 아 미치겠다 아 뭔데 아 아 와 다 맞나 아 아 아 아 월일같이 아 아니 아 아잇 아 모르겠다 아 왜 드디어 못맞는거 아 존나 아 진짜 기다렸다가 딱 썼는데 그게 쏙 피해지나 아니 말이 안 돼 존나 잘 피해지네 나락 진짜 아 네네네 나락을 쓸 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와 와 진짜 힘들다 와 왔나 아 와 미쳐버리겠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말도 안되지 아 이건 말도 안되지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 왜이래 자꾸 되는건데 안돼 아 아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ii 야 같은 5핑인데 아 어 1 2 2 2 2 3 4 아 너무 잘한다 아 왜? 안 되지 않아? 깜짝 놀라 동체실이 얼마나 좋은거야 기사 킥을 딜케 하려고 하네 아 대박 맞아? 와 아니 저 발 따다마커킥 상황이 너무 좋네 끝나고도 상황이 너무 좋네 아 아 아 아 아 와 존나 길어 하이풀 중으로 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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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멍청이 뽑을 것 같애니 이걸 이걸 참네 아 아 왜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졸라 잘한다 얘 하핑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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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캣삼 아 안걸리네 파이킹 안쓰어 안돼 안쌌잖아 아 안돼 아이고 와 1등 갑옷 아하 그렇구나 어 어 이거 하나 안쓰어 소리를 잘라 아싸 어 뭐야 하하하하 아 아 아 때릴걸 제발 1-1 맞는거 보고 쳤어야 되는데 와 지린다 아니아니아니 왜이렇게 쎄 지나가버렸 나이스 아니 1-2 사이에 못기어든다고? 이 컬이 못 미쳤다 2-1 EWGF 웨어 에이씨 아니 즉위여 초풍 터친거 없었어야 되는데 안 나갔어 어? 뭐 다 안돼 에이씨 야 지쳤다 해놓고 개잘하잖아 어 왜? 기원 뭐야 아니 왓 더 포킹 신기한데 왜왜? 아 많았잖아 에이씨 맞는거다 나이스 이번엔 끝까지 안쌌네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끝까지 안쌌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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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을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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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네? 와 아 바보 아 존나잘해 으으으으으으 아우 또 델시 안 나갔어 다행이다 드라마 오 와 look at damage what eh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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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 쳤는게 안쳐졌다 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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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 너 고리 고리야 아 으 으 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나가고 예스 아 X댁 나락계상하고 적승같은데 난 보고도 딴짓거려 뭐야 미안 가자 아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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